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300m 앞 화소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자 오늘도 사우나에서 친구 만들었어요. 친구는 아니고 미래의 시어머니? 사우나에서 치다 떨다가 시어머니가 생겼는데 혹시 이 영상이 지금 뉴질랜드에 살고 계시는 85년생 청소힐리언스펜션 사장님 아드님에게 닿는다면 연락주세요. 일단 어머님은 오케이 하셨거든요. 연락주세요 청소힐리언스펜션 아드님. 오늘은 쓰레기도 많이 쌓였고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쌓였고 세탁거리도 많이 쌓여서 오늘은 정돈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일단 빨래를 하고 렛츠고 세탁기 해봐도 여기 가라고? 오오오 30분 걸린다고 하니까 밥 먹고 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드실 거에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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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소리나 때릴까? 이렇게 또 아무것도 안하는 날도 있어야죠 짠 제주는 이렇게 티모니카드를 충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대요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 수건 안에 탈출해 보고싶어요 오늘 날씨 미쳤다 진짜 아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아니 무슨 봄날씨라며 대주 누가 봄날씨라 그랬어 대주 봄날씨라 그랬어 대주 봄날씨라 그랬어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지금 제주 바람이 어느정도냐면 차 문을 열고 있으면 바로 닫혀요 칵 이렇게 하 제주 봄날씨일 줄 알고 텐트도 여러개 가져오고 그랬는데 지금 텐트 쳤다가는 텐트 잡고 일본까지 날아갈 판이야 도네야?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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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온다고? 갑자기 눈이 온다고? 제주? 제주 날씨 진짜 어메이징하네 나 밥도 하기 싫고 외식해야겠어요 제주 와서 제대로 된 제주 속도를 못가고 맛집 찾아서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걷다가 괜찮아 보이는 곳 있으면 들어가 눈이 와 유채꽃 유채꽃 너무 소박한 유채꽃 동백꽃 여기가 더 예쁘다 여기가 더 예쁘다 이렇게 하면 카멜리아 히리집어 이렇게 하면 카멜리아 히리집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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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자 절대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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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거같아 아닌거같아 저기 있는데 저기 1인분 안 팔 것 같아 왠지 음식점이 있는데 안 판다 1인분은 안 판대요 저기 또 뭐가 있어 저기도 왠지 1인분 안 팔게 생겼는데 가봐야지 야옹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식사도 있나요? 1인분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1인분은 사나 봐야죠 감사합니다 나와 나와라고 춥게 여기 신발 신고 들어가요 여기 와요 춥게 안 추워요 안 추워? 오늘 손님이 없으니 방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1인분은 사나 봐야죠 1인분은 다 안 판다 그래서 이게 그 자가 없는 것들이제 유튜브 날 세상에 사람에 그래야지 죽은 줄 알겠어 그래도 그런 것들은 잘 사나 잘 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 당구는 흥객이제 나같이 갑니다 저 혹시 유튜버인데 영상 찍어서 올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는 암삭하네 조합이지? 감사합니다 정식은 1인분은 안 되죠? 안 돼? 아 정식도 돼요? 그러니까 그럼 옥동구이 밖에 없어? 옥동구이 주세요 맛있어요 옥동구이 옥동구이 먹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무매 바로 해 그냥 아 추운 뒤 세상에 저 한라산도 하나 주세요 한라산도 하나 주세요 한라산도 하나 먹을 줄 알아? 네 무매 조합 언제네? 17도 뭔똥? 21도 20도 이거 해? 네 20도 뭔데는 20도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해 이렇게 많아요? 1인분이? 많이 닿았어? 지금 많이 나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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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0원에 이만큼이면 완전 우와 우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게 생겼어요 사과는 이유가 오늘의 시상에 오 맛있어요 집사랑 먹기고 생기란 말이야 정말 맛있어 우와 맛있어요 집중 이거 천천히 음 음 음 음 맛있다 맛있어? 네 네 네가 네가 통보려고 하니까 이제 인식이랑 정부로 응 너무 맛있어 녹아 녹아 아니 저기 무게 작아 있지 음 맛있어 으 으 으 장사한 기관 내가 장사한 기관 아 진짜요? 동업원들이 있어 박다 나는 응 난 다시 처벌할 기회도 있어 음 으 음 근데 또 한참 정면기가 있잖아 결혼 전기니까 응 요즘은 다 늦게 해서 그리고 35까지는 봐주겠다 이제 응 35 넘어가면 그럼 해서 애기도 뭐 40대 안 낳아야 될 것 같고 아 아 아 왜 추워서 했을까? 아니요 들어가면 안 추워요 차를 개조해서 하는 거예요? 아 네 캠핑카 구조 변경했어요 계속 안녕히 계세요 잘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얼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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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보통 고양이들이 날 안 좋아하더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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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 진짜 춥구나 빨를 한 잔 더 마셔야겠다 낮술을 한 잔 하고 싶어서 그냥 걸어서 동네를 돌았어요 음식점 들어가서 그냥 마시려고 다 1인분은 안 된다는 거야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안 된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뭐하는 사람이야 유튜버야? 그래서 나 유튜버예요 그랬더니 유튜버면 해줘야지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한 명은 사람 아니야 당연히 해줘야지 장사하는 놈이 한 명이고 백 명이고 해줘야지 그러면서 어른 들어와요 히터도 내 앞에 막 틀어주시고 반찬도 막 계속 갖다주시고 전 83일 오픈 멘탈 고기국수 먹으러 갑시다 오픈런 하려고 기다렸어요 10시 오픈이라 그래서 지금 10시 딱 맞춰서 나왔어 감사합니다 크기 자, 잠시만요 잘 먹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게 맛있었다 맛있다 맛있다 완전 맛집 이런건 아닌데 지나가서 먹어도 호불호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깔끔한 고기국수 맛이었어요. 제주 전통 고기국수라기보다는 육지 사람들 입맛에 맞춘 그런 깔끔한 맛이랄까? 사리곰탕 완전 진화된 거잖아요. 제주 전통 고기국수 맛 제주 전통 고기국수 맛있겠다. 맘무스탕 어우 어떡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에 살고 있는 사촌동생네 집에 가서 물도 좀 받고 사촌동생이랑 동문시장 가서 점심 먹고 또 박지를 찾아 나서 보려고요 뭐지? 이거다 나 자기 기억하지? 응 소리가 나지 내 기억이 나 말릴 때 돌려서 한번 쥐어주고 너 진짜 쪼꼬맣다 언니 여기 쇼꼬맣고 붙잡았다 어서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식사맥이 있거든요 여기 사물한테 골라서 식사하시면 제가 옥동무위 한마디랑 사심이 싸워주줄게 성게면 국만원 전복도 빼기 많이 있잖아 해닭밥 같잖아 매운탕 같잖아 두 분이세요? 네 여기서 두 개만 고르세요 마당국도 전환 받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먹을래? 그럼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12,000원에 글쎄요 우와 음 이러니까 제주 물가 비싸고 관광지 맛보고 없는 게 비싸다고 말이 나오니까 해산물이 다 냉동이야 어 냉동해산물이야 꼭꼬동구이 안나와요? 꼭꼬동구이 안나와요? 귀엽다 진짜 그랬는데 나 이렇게 생긴 옥동 처음 봤어 우와 제가 사진 찍으라고 했고 제가 너무 웃고 다음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꾸스티뿐 너무 주시하면서 계속 예쁘게 써주세요 막 이러니까 예쁘게 써줄게 있어야지 예쁘게 써주지 아니 아니 뭘 예쁘게 쓰라는 거야 막 얄짤없지 안되지 안되지 내가 진짜 진짜 예의상 간판은 가려드린다 저 너무 별로다 맛있어? 아까랑 맛이 완전 좋아 아까 미역국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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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안 내리실 거예요 선생님 ㅋㅋㅋㅋ 너무 좋지 좋아졌지 진짜 너무 좋지 좋아졌지 진짜 머리에 붙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족발해 이제 하고 진짜 낚시함은 진짜 미워먹었고 아우 진짜 맨날 먹었네 뭐 자기야